안녕하세요. 판례공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일자 판례공고 민사 이민 알선과 계속적 계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97-430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이게 사건명이에요. 사건명은 보통은 실무관이나 계장이 붙이게 되고 통상은 소장 앞에 보면 사건명은 당사자들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놨고 계장이 그냥 그대로 썼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인지가 사건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원고는 취업 이민 준비자였고 피고는 해외 이주 알선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취업 이민이 잘못됐죠. 사실상 불가능이 되니까 그 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원고가. 원고가 소송을 해듣고 원고가 이겼는데 피고가 상구에서 파기반송됐죠. 최종적으로 알선 업체가 일부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미숙년 취업 이민 절차가 있습니다. 숙년 취업 이민과 미숙년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미숙년 취업 이민 절차에 대해서 판례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허가.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국의 노동허가를 일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다 끝나면 주한미국 대사관의 이민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단계를 받아야 이제 취업 이민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11년 7월에 피고와 해외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니까 네가 서류 작성도 해주고 필요한 내용도 이런 것들 나한테 조언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노동허가 신청을 했는데 1단계가 노동허가였죠. 그런데 거절됐어요. 그래서 재신청하면서 수수료 금액을 약간 변경을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경 합의된 수수료를 모두 지급을 한 거죠. 원고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피고 알선 업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고가 노동허가와 이민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중에 1단계 2단계는 모두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고가 다시 이제 이민 비자 신청을 주한미국 대사관에 했는데 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2017년 10월경 그러니까 취업 이민 가겠다고 한 사람 6년 정도 지난 2017년 10월에 추가 행정 검토 결과 이민국 이송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일단 이민국에 지금 이민허가 받았잖아요. 노동허가 받았고 이민을 받았는데 이민 비자만 받으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민국 심사 다시 받아라 라고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즉 이민허가를 사실상 다시 재검토하라는 걸로 지금 나와버린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절차가 더 이상 지책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거 내가 원래 가기로 한 취업 이민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수수료의 90회로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취업 이민 알선 업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계속적 계약이라면 어느 단계 일을 성과가 낸 그 시점부터 그 이유를 해지할 수 있지 그 이전까지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한 일에 대한 수수료를 반암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고 동급 계약 내가 미국에 이미 시켜주는 것까지가 완료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해제가 되고 전체가 해제가 되고 그러면 그 대금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하나 해지냐 아니면 계약의 전체가 해제가 되는 거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 계약의 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피고의 알쓰는 업무는 장기적 기간 동안 여러 업무가 계속됐다. 원심은 이거를 취업 이민을 가는 것까지가 완료가 돼야 계약의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지 중간에 끊어진다고 해서 원고가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집인 노동 다 허가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장기간 동안 여러 단계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어느 날 중개가 됐다면 그때까지의 계속적 계약 하에서는 그 당시에 사정불병, 사정변경을 이유로 파괴하실 때는 장기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수수료의 일부는 피고 알선 업체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한 수수료를 반납받을 수 없고 나머지 수수료만 원고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이 계속적 계약은 해제가 아닌 해지다. 그리고 장례를 향하여 계약 소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고 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계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적 계약인지 아닌지가 약간 애매할 수 있고 특히나 계약이 체결시부터 이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치는 이런 계약일 경우에는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고가 됐을 때도 계속적 계약이라고 주장을 해서 해제 주장을 좀 하고 그 다음 일부 수수료라도 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원고 만약에 내가 돌려받은 입장이라면 이게 계속적 계약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판례의 계속적 계약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은 이 판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